아휴, 저희가 대접했어야 되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저도요. 시간도 그렇고 여기서 터지는 걸로 하죠. 네,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. 자, 자, 자. 강대표도 조심히 가. 네. MD님, 안녕히 가십시오. 네, 들어가세요. 그럼 전 이만. 강하니, 잠깐만요. 아, 전 강하니씨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. 먼저 들어가세요. 아, 예. 한대표, 내려와. 나한테 할 얘기 없습니까? 무슨. MD님, 어제는 죄송합니다. 달랑 죄송합니다? 지금 어젯밤에 얼마나 큰 민폐를 끼쳤는지 몰라요? 아, 아, 그게요.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서요. MD님한테 전화를 걸긴 건 거 같은데. 죄송해요. 박도경씨하고 같이 살아요? 도경 오빠요? 네, 같이 살아요. 같이요? 같이 산다고요? 한 방에서? 아니요. 같은 집에서 산다고요. 알겠습니다. 내일 봐요. 뭐야, 괜히 겁먹었네.